안녕하세요.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례식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이 들으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많이 가시죠? 저도 많이 가는데요. 장례식장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참 크고 화려하게 쾌적하게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중환자실이라든가 응급실은 참 협소하고 시설도 열악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장례 문화인 것 같은데요. 장례식장과 관련해서 세무조사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상주들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장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시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상주들로부터 현금 결제를 유도로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를 하시면 10%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현금의 꼬리표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세금을 회피하고자 하는 탈세를 하는 것이죠. 탈세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느끼게 되겠죠. 과거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장례식장 세무조사 시에 세금을 탈세한 사실을 많이 발견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례식장에 대한 세무조사는 어떻게 세무조사관들이 진행을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의 경우에 장례식 사업자가 관할 구청에 현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례현황을. 그렇다 보니까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관들은 장례현황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서 자료 수집을 해서. 그래서 그 수집된 자료를 연도별로 잘 정리를 해가지고 장례식장이 보관하고 있는 원시자료와 건별 상호 대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자금출처조사, 금융추적조사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장례식장에 대해서 매출 누락 사실을 확인을 했다. 세금 추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세무조사 종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때 장례식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시인하고 말아야 됩니까? 인정하고 말아야 됩니까? 세금 내겠습니다. 하고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의 세무조사 결과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은 사업자가 세무조사가 끝난 다음에 너무 많이 세금이 나왔다. 억울하다. 그래서 조세 불복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매출 누락 10억을 한 건 맞지만 관련 원가 5억이 있었다. 5억을 인정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과세관청에서 쉽게 인정을 해줄까요? 잘 안 해주죠. 그래서 조세 불복을 했는데 대법원 판례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세무조사 시에 주장되지 않은 안이한 관련 비용은 신빙성이 없다. 그래서 국세청 편을 들어준 판례가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당하는 사업자분들은 이 점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세무조사 시에 적극적으로 누락된 원가, 관련된 원가를 입증하셔야 됩니다. 매출 누락에는 반드시 관련된 비용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상식 근로자 위에 자유직업자, 예를 들면 염사, 영양사가 있다면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관할 구청 자료를 세무조사관들이 모니터링하고 있다. 두 번째, 모니터링된 자료와 원시 자료를 비교 분석하고 필요하면 금융조사까지 하고 있다. 세 번째, 관련 원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된다. 네 번째, 원천징수, 자유직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있다면 원천징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2번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